여러분, 여러분, 정말 여기 좀 하죠? 지금 좀 구멍 한쪽이 벌렁대고 이 발의 중이 항상 보이나요? 다 알고 있어요? 자, 여러분, 여러분, 정말 향기가 고소하죠? 순간적으로 찍었다는 찬상에만 그가 모르게 달성으로 쳐져 나와 신앙은 이렇게 터지는 자인데 천열에 끼쳐가요 어서 들어와요 어서 들어와요 거짓말! 슬슬하고 너빛 부인 파리 비교할 수 없이 맛있어 걸쭉하고 풍성하기 육지 한 입 물면 쭉쭉 흥해도 여기 맥주 한 잔 주말 빨리 한 잔 더 나죠 여기 우리 주문 주말 맥주 한 잔 더 나죠 그럼 여러분 맥주 한 잔 주말 맥주 한 잔 주말 맥주 한 잔 주말 어서 와요 자기 좋아 보여 많이 아이고 내 다리토비 맥주 좀 드려라 들썩이는 소리 어쩜 이리 좋았니 토비 저 여자 쫓아내 멀로 드릴까나 잘라선 안 봐라 눈이 핑핑 돈다 토비 그 남잔 주지마 값을 올려볼까 아리가리하다 장사 겁나게 잘되네 당연히 잠깐만 예 손님들 챙겨라 왜 그래 빨리 나 엄청 바빠 지금 6시 5시 45분에 온다고 했는데 이제 지금쯤 거의 다 왔겠지 조금반도 기다려요 일단 맥주 한 잔 하고 진정해요 나이 타자 이제 와요 어디란 너야 이리 다 vaccinate 마쇠 귀별 톡다롭고 말해주면 귀한 양념 뿜올 지 조물조물 맛깔나게 반죽하면 죽여주는 파이 완성 고고고 파이 축하 잠깐만 예 손님들 챙겨라 또 뭐죠? 빨리 손님이 많아 들려 이거 왔어 얼른 요것만 팔고서 올테니 잠깐만 일써봐 이게 중요한 시간에 어딜가 맞아요 이거 차갑게 식어서 못 팔면 어쩔래 알고 있나 혹시 우리 부인 파이 쫄딱 망했다니 톱이 불쌍한 여자죠 놈받네 천연이 왜 저렇게 사니 거참 팔자도 사나워 돈 내고 가야죠 수상들아 지로 경 После 마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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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광세에 해 올려자 고귀하고 아주 불아시 욕구라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두꺼운 팔이 거쳐 빨리 자 고통 싫어 느끼며 천천히 즐겨 전 매주 컵 딴 데는 없어 아껴먹어 우리 것은 다 팔렸어 내일 다시 와요 잠깐 팔이 거쳐 신봤자 재료나 시작할까 다시 과자 싸움을 믿어 초기 마시아 언제나 장사가 모인 술술 잘 믿고 토비 전혀 눈빛 안 해 수석이 고향 이의 샷샷 요청 향기 먼저 오마이갓 이런 탐지마 멘체 고고 하신다 그래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